안녕하세요 반영책크입니다. 유한타 제10호 스펙이죠. 2일차 12시 청약경쟁입니다. 증시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스펙도 많이 안 들고 있고요. 공모주 수수료가 3천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2일차 12시 10분 현재 청약건수는 1,800건, 2천건이 채 안 들어왔고요. 경쟁률도 16밖에 안 나왔죠. 증거금은 441억, 최근에 스펙들이 4천억 정도까지도 들어왔었는데 유한타는 공모주 수수료가 3천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지난번 9호 때도 한 2,200억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. 이번에는 더 안 들어올 듯 보여지고 최종 예상을 해보면 위에는 지난번 증거금과 채약건수가 들어온다면 가장했을 때 배정수량이고요. 지난번 1만 1,000건 들어왔으니까 9호 때 10호 때 그 정도 들어온다면 경독은 62주 정도 배정이 될 거고 수수료 3천원 내고 3천원 정도 수익이 남을 거고요. 증거금은 지난번에 2,2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을 때 비례 한 주당 32만원 32,000주 청약을 했을 때 260주 초반 정도 배정이 될 거고요. 50만원 초반 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. 50만원 초반이면 5%, 6% 정도 수익이라 그러면 한 2만 5천원, 2만 2,3천원, 2만 5천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듯 보여지는데 뭐 6,400만원 3% 초반의 이자라고 생각하면 이틀치 이자가 1만원 정도 나오죠. 1만원 은행에서 받는 금리 3% 보다는 높은 수익이 예상되긴 하지만 네 이것까지 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보면 예상 균등이 균등수량이 뭐 좀 적게 들어온다면 6,000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100여 건 정도 100여 주 정도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100여 주면은 한 수수료 내고 3,000원 내고 네 한 8,000원 정도니까 네 카페라테 먹을 수 있고요. 투샷으로도 먹을 수 있고 네 좀 남겠네요. 남는 거는 네 마트 가서 네 가자 한 봉지로 살 수 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목돈은 그냥 네 어 파킹통장 3%에 넣어놓고 균등만 받아서 네 매도를 하는 게 적당할 듯 보여집니다. 네 상장은 10월 6일이고 어 15시에 한 번 더 폐를 보고 네 균등수량을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. 네 뭐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은 한 100주 정도 넣어야 되는데 100주 넘으면 20만원이 넘으니까 좀 귀찮은 부분도 있죠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